김종이 영상팀 자주 오시잖아요 저희 카페 단골이시죠? 네 맞아요 여기 카페 커피가 맛있어서 매일 오네요 네 제가 카페 사장이라 단골 손님들 기억하고 있죠 대단하시네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희는 데이트를 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내가 뭐가 아름다워 이렇게 나이도 많아서 주름도 자글자글한데 아니야 자기 주름이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여신이야 근데 나 고민이 있어 뭔데? 말해봐 우리 베이비 자기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 음 50세이셔 흠 그럼 나보다 10살이나 어리시네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도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나 왔어 여긴 어쩐 일이야? 난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어 하지만 이 꽃 한 송이는 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자기야 감동이야 좋아 결혼하자 어서와 아니 어서오세요 어머니 저랑 몬드씨랑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응? 아니 네? 나이를 들어보니 60세라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25인데 엄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우리 35살 차이나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저희는 어렵게 어머니에게도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야 여기 사장이 60세인데 내가 그렇게 늙고 못생기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자기야 나 성형할 거야 무슨 소리야 결혼식 앞두고 갑자기 성형이라니 이미 병원 예약했어 나 말리지마 자기에게 더 완벽하고 어울리는 이쁜 여자가 되고 싶어 난 자기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이뻐 제발 성형하지마 남친의 만류에도 저는 성형을 했어요 거의 전신 성형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크게 성형을 진행하였어요 나이도 있어서 병원에서 한 번에 성형을 크게 하는 걸 알렸지만 전 완벽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대박 엄청 이뻐졌잖아 뭐야 신부 바뀐 거 아냐 얼굴이 왜 이렇게 젊어진 거야 비법이 뭐야 마법 같아 다들 이쁘다고 난리네 당연하지 이렇게 이뻐지려고 1억을 투자했어 저는 코 윤곽 지방흡입 눈 등 전신을 성형하였어요 정확히 1억이 들었죠 자기야 이렇게 자기랑 행복한 결혼식 올려서 행복하다 정말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자기야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내가 이뻐져서 어때? 원래 얼굴이 그립지만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이뻐 지금 성형한 얼굴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흥 내가 좀 이뻐지긴 했지 대체 비법이 뭐야? 왜 이렇게 이뻐진 거야? 응? 어디서 성형한 거야 나도 알려줘 성형한다고 다 이뻐지는 줄 알아? 1억이나 들었다고 1억? 대박! 나는 돈도 없어서 이뻐질 수도 없겠구나 돈 많아서 부럽다 친구야 돈 모아서 성형해 새롭게 20대로 태어난 기분이야 60대로 살다가 20대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 행복해 저는 성형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았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이뻐지고 아름다워졌고 제 나이가 60인데 25세 남편과 결혼하는 게 기사랑 뉴스에도 실렸어요 저랑 남편은 3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내 얼굴이... 내 얼굴 왜 이래? 왜왜? 무슨 일이야 자기야? 내 이쁜... 내 이쁜 얼굴이 이상해졌어! 제 얼굴이 점점 부작용이 심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코랑 눈이 심하게 비대칭이 오고 입이 돌아갔어요 자기야 괜찮아 지금도 이뻐 아니... 수술할 거야 다시 성형 수술하면 다시 더 이뻐질 거야 절대 하지마 더 이상 성형하면 위험해 하지마 이 이야기는 실제로 베트남에서 60대 여성이 25세 남성과 결혼을 하면서 1억의 성형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결혼과 1억 성형이 베트남 뉴스와 기사에 실렸고 그녀는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형 부작용이 심하게 왔고 다시 이쁜 얼굴에 강박을 갖고 성형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성형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쁜 외모보다 가장 이쁜 사람은 하안하게 미소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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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라 여러분 네 저는 뱃 뱃 보다 이 아멘